어허... 야... 물건이네... 물건이야... 이 얼굴에, 이 키에, 이 춤에... 이야... 이 노래까지...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심지어 앨범 전곡을 말이야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이야... 아니, 김대리... 한국에 이런 아티스트가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이야... 나 지금 턱통 사고당했어 책임져 너 그러다 변살처된다 어... 당장 이 아기 락스타랑 미팅 잡으라고 어? 어... 안 그러면 너 변살처된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어이, 어이... 어이, 이거 누구야, 이거? 아니,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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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저... 이거 저, 어? 이 락스타로 변신한... 어? 어? 어... 올라운드 아티스트 우즈! 어? 어, 온라운드 아티스트 우즈... 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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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안녕하세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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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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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응수씨네 이거 어떻게 왔어? 응수씨네 엔터페인먼트에서 우즈대스타랑 그리고 아기락스타를 또 찾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잘 왔어 잘 왔어 야 내가 너무 만나고 싶었어 아 감사합니다 저기 일단 내 명암부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회사 로그야 그러니까요 이게 최근에 그 유행했었던 아 그렇죠 오징어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쵸 응수씨네 응수씨 네모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건 이제 우리 회사는 딱 인성사고 미래 아 이 세가지만 갖춰 있으면 돼 제일 중요하죠 우주는 어떤가 제가 또 이제 프로필을 제가 직접 써왔는데 아 그래요? 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야 이 글씨도 또 이게 또 아주 예쁘네 우즈 다 이거 우즈인 줄 알았어 네 안 그래도 제가 검색어 때문에 우즈라는 이름을 치면 좀 이렇게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 그래 네 야구선수 하나 우즈도 있어요 아 아 네 조승현 네 그렇습니다 승현이란 이름은 이제 우리가 이미 친숙하지 네 근데 활동명을 왜 우즈라고 지은 건가 일단 제가 음악할 때 무대에서의 제 모습과 평상시에 제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 무대나 이런 여러분 제 팬분들 혹은 다른 분들께 얼굴을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친구 이제 팬분들이나 이제 모습을 보여드릴 때는 우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뭐 그렇게 뭐 큰 뜻은 없네 그러니까 뜻은 제 가치관이 조금 담겨 있는데 제 가치관이 뿌리는 무겁게 가지는 가볍게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 나무 네 그래서 마음속에서 뭔가를 가수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무겁게 두고 아 이제 뭔가 활동을 하면서 제가 곡을 쓸 때 보면은 좀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은 결국엔 약간 좀 어두운 생각들까지 깊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가볍게 많이 많이 하자 해서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또 짓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다임룡교의 미래가 밝습니다 아 이런 또 진중한 청년이 또 있구만 감사합니다 아 야 오늘 기분 좋습니다 아 0805 네 오 8월 5일 야 이 생일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97, 98 동생들도 친구로 지낸다고 제가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 너무 좋아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학기가 안 맞아서 고등학교 1년을 늦게 검정고시를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7년생 친구들과 같이 다녔는데 제가 나이를 안 알려줬거든요 네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다 친구로 지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주 그 좋은 모습이야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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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도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앨범을 락으로 돌아왔는데 어 아기락스타라고 팬분들이 좀 불러주셔 가지고 네 그래서 귀여운 애칭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랍스터는 좋아하지? 랍스터 너무 좋아합니다 비슷하게 사연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앨범을 나오기 전에 락 컨셉이 나온다고 포토가 먼저 떴었어요 사진이 근데 팬분들께서 락스타 포즈를 한번 해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랍스타 포즈로 들어가지고 랍스타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는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을 이 모양으로 해서 랍스타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유행이 됐었다 그런 재밌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아기 랍스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랍스타가 이렇게 생겼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랍스타가 이 부위보다는 집게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던 이거 앞으로 내가 사진 찍을 때 이제 이걸 포즈로 해야 돼 오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하면 꽃게라 그럴 거 같아 하하하하 랍스타죠 물론 갈몽이 햄햄주 네 갈몽이 햄햄주는 뭐야? 이제 갈몽이는 강아지고 햄햄주는 햄스터인데 아아 이제 팬분들께서 팬사인회를 할 때 자기가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이름을 지어 달라고 해서 제가 털 이름이 털이 무슨 색이에요? 갈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갈색 멍멍이니까 갈몽이 어때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 갈몽아 이러는 거예요 저를 말씀을 빗대어서 하셔서 갈몽이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갈몽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하하하하 취미가 많아요 걷기 하늘 보기 노래 듣기 영화 보기 축구 운동 쇼핑 유튜브 보기 걷기 좋은 거야 걸어야 돼 사람 걸어야 돼요 걷고 약간 여유로운 시간을 좀 많이 즐기는 편이라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역시 응사이트가 재밌지 유튜브는 재밌어요 특기가 이게 축구 네네 저기 우리 김대리 특기가 출구래 출구 입구는 없냐? 비상구도 그래? 제가 축구 유학을 다녀왔었어가지고 원래 브라질에서 좀 살았었어요 그래?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다니다가 오 상당하네 지금은 취미로만 자주 차고 그래서 이제 특기에 혹시 모르니까 축구를 좀 넣어놨습니다 축구에도 좋을 거 같아 뭐 키가 축구를 갖고 브라질 축구는 브라질이지 역시 네 그렇죠 그렇구나 펠레형부터 해서 맞아요 요즘 또 네이마르도 있고 네이마르 네 그 우리 소속가스 중에 이제 그 밴드 루시 네 광일이가 축구하거든 아 그래요 밴드 에프시라고 아 그렇구나 나중에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뭐 재밌게 차면 되니까요 재밌게 하면 되지 맞아요 광일이는 뭐 자기가 뭐 맨날 뭐 하루에 한 골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하 나를 사물에 비유하면 나무 네 아무래도 제가 이름도 우지고 우지고 제 가치관도 나무랑 관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나무에 네 저를 좀 비유해 봤습니다 아니 왜 근데 축구를 왜 그만뒀어 어 이거 어렸을 때 가수도 하고 싶었고 축구선수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막 노래방 가서 돈 쓸 일보다 그냥 운동장에서 축구할 일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지 축구선수가 더 되고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가서 축구를 하다가 뭐 주전도 하고 막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향수와 함께 향수병과 함께 이제 가수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또 같이 오게 되면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가수를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관둘 때는 탁탁 그냥 별 큰 별심 없이 그냥 관두는 거에요 그렇죠 그냥 관두고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거는 야 야 이제 본인은 나무 같다 야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승현이가 굉장히 이게 속이 좀 기쁨한 깊어 어 그럼 뭐 이거 승현이 새 앨범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뭔가 컬러풀 트라우마 네 오 이거 칼라도 나무 칼라고 말이야 맞아요 어떤 앨범이야 컬러풀 트라우마 우즈 네 이번 컬러풀 트라우마는 2000년대 초반에 락스타의 그런 노래의 사운드를 좀 굉장히 많이 담으려고 했고요 오 이번 앨범은 조금 특이하게 무언가 영감을 다른 곳에서 받았다기 보단 어 저의 추억들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듣던 노래 어렸을 때 즐겨 보던 것들에서 영감을 좀 받아서 그때 감성이 가득한 앨범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시작이 되었던 그런 앨범입니다 뭐 그런거지 뭐 맞아요 맞아요 나야 어렸을 때 뭐 추억 이런 걸로 한번 모아서 앨범 한번 내보자 그렇지 뭐 네 어렸을 때는 어떤 노래를 즐겨 들었는지 정말 많이 뭐 즐겨 들었었는데 일단 그중에 이 앨범과 관련해서는 이제 체리필터 선배님들 혹은 뭐 와이비 밴드 선배님들 미국 팝 가수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 팝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비틀즈 뭐 이런 노래를 말했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서 밴드 음악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체리필더 네 어쩐지 이게 피가 그렇더라고 우리 김대리도 입덕했대요 체리필더 아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어 김대리는 별거 다해요 그렇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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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앨범의 노래들은 다 작사 작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럼 뭐 내가 뭐 그 뭐 그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뭐 맞아요 그럼 이야 이렇게 하 이것도 나무색이 아 이렇게 예쁜데 그 초록 색깔로 해서 이야 이거 다 초록색이네 이 네 하나는 초록색이 조금 메인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검정색이랑 핑크색이 조금 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봐 오 이거 봐 안에 이제 포토카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딱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딱 뜨네 얘 네 맞아요 3 네 이번에 포토카드가 한 세 장 이제 하하 아 나는 핫도페로 보인다 핫도페로 그래서 제가 약간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많이 잃었지 이거 실제로 볼 수 있는게 영광입니다 정말 야 이건 너무 예쁘네 감사합니다 나도 포카 있어 우리에게 오 진짜네요 김대리가 만들어줬지 오 너무 귀엽다 김대리 잘해 이런거 만들어줄까 승인 것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내가 김대리 바로 제작해 잘해 김대리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귀엽지 너무 갖고 싶다 네 사진과 엽서가 또 있습니다 이거 희귀템이야 이거 그러니까요 그럴 때 볼 수 없는거 그래가지고 지갑도 가져가요 안줘요 우주 갖고 싶다면 줘야지 감사합니다 안그래? 야 김대리 오케이 어 주시는건가요 정말? 어 이거 김대리가 진짜 이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네 집에서 새벽까지 만드는거라니까 감사합니다 어 제 방에 거의 모셔두겠습니다 어 어 나도 이번에 뭐 활동하라고 봤는데 야 이거 너무 멋지더라고 아 정말 어 매 활동마다 모습이 확확 바뀌고 음악 스타일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아 다 좋아 다 좋아 아 그 댄서들 훌륭해 네 진짜요 맞아요 아 그 또 남자끼리 그 블랙 옷만 입고 네 그 승인이 또 거기 이렇게 뭐야 그 수춧발도 좋고 말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팬분들이 의지음악은 믿고 듣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비결 제가 아 최근에 막 작업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가 이렇게까지 하는 비결일까 이 생각을 했을 때 어 끊임없이 좋아하는 걸 찾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악에서도 그런거 같아 축구도 그렇고 네 그래 안되면 막 그냥 잡는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치면 안되니까 그 음악 안에서도 좋아하는 걸 계속 찾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솔직하고 네 계속 도전이지만 맞아요 어 요즘 좋아하는 것은 밴드? 네 밴드 사운드 밴드 좋지 밴드 좋지 저는 밴드 한없이 나는 밴드 네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제가 공연을 할 때도 밴드 분들과 함께하는 게 더 재밌고 그치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막 힙합 좋고 했었었는데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좀 밴드에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 밴드 사운드를 너무 좋아해서 밴드 노래 많이 위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쇼케이스도 했는데 네 쇼케이스 할 때도 밴드하고 같이 했다고 네 이번에 밴드 훨씬 좋지? 훨씬 좋고요 가슴이 뭐 벌써 처음으로 제가 팬분들과 이제 대면을 해서 소리를 지를 수 그러니까 대면은 이제 콘서트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소리를 지를 수가 있으니까 처음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즈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처음 냈을 때 앨범을 내고 바로 이제 시기가 안 좋아져서 만날 시간이 없었었는데 처음으로 팬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던 감동이지 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밴드 멤버들하고 이렇게 소년이하고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네 언제부터 알게 된 사이야? 이제 이번에 같이 기타를 치게 된 친구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드럼이랑 베이스랑 건반을 치는 형들은 제가 콘서트 처음에 2020년도 2020년도에 콘서트 했을 때 처음 만났어요 고등학교 그 기타 치는 그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면 고등학교 때 그 기타를 쳤어 그 친구가? 그 친구는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지금까지 계속 치는 친구여서 제 모든 노래 거의 모든 노래에 기타 연주를 다 그 친구가 했어요 그래서 합이 좀 잘 맞고 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게 비결이네 네 그쵸 친해지는 비결이 또 이렇게 이야 그렇네 우주 콘서트가 이거 너무 궁금하네 승현이한테 딱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야 야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야 이런 아티스트가 있었더니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어 내가 봤을 때 국내에는 아직 우주를 담을 그릇이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거라는 거 네 이제 이제 앨범활동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지? 네 저번 주까지 음악방송 활동이 끝났고요 아 그랬구나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앨범을 알릴 수 있게 해야지 네 이제 또 방송도 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앨범활동 100점? 앨범활동 이번에 정말 100점이었어요 아 100점? 오케이 음악방송도 원래 팬분들이 못 오시다가 제가 딱 시작할 때부터 오시기 시작하셔가지고 만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행운을 만나는 거야 이게 원래 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거였지만 당연한 거였지 네 근데 다시 뺏겼다가 다시 고상 받은 느낌이라 나 표현을 잘했어 네 그거 뺏겼다가 왜 뺏겼지 근데 네 너무 좋았어요 막방 끝나자마자 만찬을 즐겼다 네 얼마나 멋져 그럼 끝났으면 만찬을 네 확 들겨야지 제가 또 최근에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요 이게 활동을 할 때 좀 살이 빠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5kg 정도를 빼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딱 그날 음악방송이 일요일날 끝나는데 일요일날 끝나자마자 팬사인화가 있는데 잠깐 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두 개를 그냥 먹고 이제 한 번에? 그럼요 저는 원래 생각보다 대식가여가지고 햄버거를 두 개를 먹는다고? 네 햄버거 두 개 어제 밤에도 이제 좀 약간 그 먹는 약간 음식에 대한 고삐가 풀려가지고 이번 주는 좀 먹을 생각인데 어제도 햄버거랑 그 윙 있잖아요 윙 21개 정도를 먹었어요 한 개 정도 먹고 평상시에도 피자를 한 판 다 먹기도 하고 많이 먹습니다 21개? 네 어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햄버거집이 있는데 그 햄버거집은 핫소스로 윙을 이렇게 절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윙이 있는데 너무 좋아해서 아니 아니에요 그냥 어떤 수제 햄버거집 네 수제 햄버거집 근데 이제 먹었는데 한 21개 정도 먹었어요 12개짜리를 2개 시켜서 3개 빼고 다 먹었으니까 이야 완전 대식가네 네 근데 이제 활동할 때는 살도 관리해야 되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 아침에 닭가슴살 볶음밥이랑 닭가슴살 하나 먹고 밤에 자기 전에 견과류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활동 끝나고 견과류 하루 한 봉지 그거랑 프로틴 한 모금이랑 오징어 조금 씹고 그렇게 2주 동안 했었죠 그 몸을 위해서 먹는 견과류는 왜 그렇게 맛없는지 그렇죠 위에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너무 맛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맛있는데 안주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김대리 이거 저 다음에 우주랑 먹방 한번 찍자고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법카루 어? 꼭 하겠습니다 이야 21개 피자 한 판 네 많이 먹었죠 야 이거 오늘 승현이 라이브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활동이 끝났다니까 조금 아쉽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 타이틀곡 난 너 없이 라이브를 준비해왔습니다 아이고? 아 진짜? 네 그럼요 어 역시 우주는 우주 대스타야 어떤 곡인지 난 너 없이 이 곡은 2000년대 감성을 가지고 있는 팝펑크라는 곡 장르의 시원한 곡인데요 이제 1,2절의 가사가 난 너 없이 정말 잘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3절에 아 나 진짜 그래도 너 참 많이 사랑했는데 약간 이렇게 변화하는 주인공의 심리가 굉장히 재밌는 곡입니다 오 그러네 네 하하하하 그렇게 그렇게 해놓고 아 난 너 없이도 못 산다 되게 미련이 많은 주인공 같은 네 뭐 그러면 이제 가사에도 좀 집중을 해서 이제 들어보자고 네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우리 응수씨네가 음악 멜팅데이 이거 이어폰 꽂고 들으셔야 3D 입체음향 극락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고막 말인데 우리 우리 신의 음향 이거 진짜 고막 난 몇 번 녹았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쌓여가는 내 맘이 까맣게 타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어쩐지 요즘따라 잘하던 연락이 뜸해 솔직히 말해 너 바쁘단 건 다 핑계잖아 내가 귀찮으니까 사랑이란 말로 가린 네 거짓말 나도 필요 없어 네 맘대로 해 난 너 없이 잘 살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 따위 없어도 넌 나 없이 또 잘 살겠지 알아나도 너처럼 네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너 땜에 아파할 필요 없어 너 땜에 흘린 눈물도 없어 남은 것도 없어 혹시 만약에 돌아오고 싶어도 자리 없어 널 위해 쓸 맘 하나도 없어 이젠 필요 없어 다른 사랑 찾아 떠난 널 알지만 왜 내가 아파해야 해 난 너 없이 잘 살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 따위 없어도 넌 나 없이 또 잘 살겠지 알아나도 너처럼 네 사랑 따윈 필요 없어 I hate you I don't need you I forget you 너 따위 없어도 돼 Yeah I hate you baby I don't know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I don't need you I don't need you I forget you 알아나도 너처럼 네 사랑 따윈 필요 없어 I hate you I don't need you I forget you 너 따윈 없어도 때만큼 I hate you I don't need you I forget you 네 사랑 따윈 필요 없어 하하하하하 아 야 신발라 이거 가사 귀엽다 야 감사합니다 그래 뭘 이렇게 안 온 거야 간단한 거래 그런데도 이게 나의 삶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 난 너 따윈 필요 없어 맞아요 아 이거도 이게 또 아니 이렇게 서서까지 가야 돼요 야 노래에서 레몬 맛이다 야 이 정확한 표현이야 감사합니다 아무튼 레몬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래도 살짝 레몬에 또 물을 좀 타야지. 그렇죠. 사워 캔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야 김대리가 좀 공부를 좀 하는 친구야.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이게 이번 앨범 말고도 우주 노래 중에 띵곡들이 많지. 우리 김대리가 그중에서 딱 5곡을 어렵게 골라왔대요. 같이 들으면서 얘기 나눠보자고. 좋습니다. 아이 귀여웠어. 맞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전설의 풀. 네 맞습니다. 저의 시작과 같은 노래입니다. 저의 우즈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우즈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을 할 때 처음으로 낸 곡이에요. 풀이라는 노래가. 사실 이게 사람들이 뒤늦게 이게 승현이 곡인 걸 알고 다들 깜짝 놀라. 원래 이제 제 곡인지 모르고 계셨다가 제가 막 오디션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얘가 걔야? 막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죠.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그 이제 이 노래는 내 플레이리스트에 있었는데 이걸 부른 사람이 승현이었다고? 네.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맞아요. 이 곡도 이제 승현이 찾아왔고. 네 맞습니다. 아유 음악하기도 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랄까 좀 천재성이 좀 있었어. 감사합니다. 사실 팬들이 이 곡은 꼭 영상을 봐야 한다. 아아. 뭐랄까 민트풀? 응. 김대리 영상 좀 틀어줘. 이게 이제 제가 이 곡으로 처음 라이브 클립을 찍은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셨었어서 알고 계시던 분들 좋아해 주셨지만 나중에 되게 청량하고 여러 가지로. 청량 그 자체로. 예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영상 댓글을 승현이가 한번 직접 읽어봐. 네. 람보님께서 1일 1민트풀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더 찐다. 입안에 가시가 더 찐다. 땡땡땡님이 이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조승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마두식님이 또 보러 왔어. 주기적으로 봐야 하는 영상. 1순위잖아. 1순위잖아. 너무 좋아서 뭐라도 때려 부수고 싶어. 마두식. 마두식이라는 이름을 딱 읽을 때. 네. 이 심상치 않은데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뭐라도 때려 부수고 싶어. 아이 주식이 형. 볼링핀으로 부셔 주식이 형 볼링핀으로. 볼링핀. 이윤이 님께서 이 곡으로 활동해 당장. Right now. 아 감사합니다. 3개월 전 댓글. 아.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 곡으로 다시 활동해야겠네. 그러니까요. 다시 활동해야겠나 봐요. 여름바다의 돌보레 같았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띵곡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 대리 우리 두 번째 곡. 이 기타도 그 동창. 이거 이제 2018년도에 발표한 암호의 의미. 그 동창 맞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암호 맞을 거예요. 네. 이거 어떤 곡이야? 이 곡은 조금 딥한 곡이에요. 사실 제가 좀 많이 힘들 때 2년 동안 써놨던 일기를 가지고 썼던 곡인데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나 이런 우울한 심정이 있을 때 꼭 본인들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심정을 담아서 공감을 좀 할 수 있는 가사들로 많이 채워서 넣었습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서 뭔가 다 힘드니까 힘들지 않아도 돼 이런 말보다는 이게 틀린 게 아니다. 힘든 게 당연히 힘든 게 맞다. 틀린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곡을 만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현이가 쓴 곡에 많은 분들한테 이게 또 큰 힘이 됐다고. 댓글 한번 보자고. 진심으로 승현이가 운명처럼 이 노래로 나를 구원했었어. 와. 정말 이런 글 볼 때마다 음악 하는 이유를 다시 좀 깨닫기도 하고. 나를 구원했다고 표현을 하셨을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셨던 거야 이분. 네. 무슨 노래를 들어도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어. 결국엔 여기로 왔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 댓글을 제가 좀 뭔가 음악을 만들면서 지치거나 좀 의미를 잃어갈 때 한 번씩 보러 가요. 저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곡이면서도 힘을 내주셔서 또 감사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그런 곡이죠. 여기 이제 세 번째 댓글. 네. 이건 승현이가 좀. 네. 요즘 내 상황이랑 너무 잘 맞아서 가사 보면서.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네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분명 전에 들었을 때랑 너무 다른 감정이고 이렇게 공감되는 가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든데 갑자기 생각나서 들으러 왔어요. 잘 이겨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또. 코드 넘버 555님 아무 의미 없다는데 가창력은 무슨 일이에요? 저게 아무 의미 없는 성대인가요? 나라 하나는 세우고 총리 한 번 먹어줘야 직성 풀리는 음색인데 나라 하나 세우고 총리 한 번 먹어줘야 직성 풀리는 음색인데 나라 하나 세우고 총리 한 번 먹어줘야 직성 풀리는 음색인데. 이렇게 음악에 써주신 댓글도 있고 여러 가지 제 글들을 많이 써주시는데 보면서 정말 많이 힘을 얻죠. 제가 있을 수 있는 이유잖아요?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을 얻고 갑니다. 아니 그 참 이런 댓글들은 엄청나게 힘이 나죠. 어떤 분은 그 나의 뭐 그 도요토미 히데시 연기하는 걸 보고 댓글에 암이 나왔다. 정말 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저는 정말 대단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암이 나왔다. 진짜 정말 신기하다. 딱 짧은 암이 나왔다. 아 너무나 힘이 됐어요. 정말로요. 자 그럼 세 번째 곡. 이거 도입부부터 조금 심장 차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어떤 곡? 이 곡이 이제 제가 프로그램이 끝나고 혼자서 우즈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첫 번째 앨범. 이퀄의 타이틀곡 파라케라는 곡입니다. 파라케라는 곡입니다. 파라케라는 곡입니다. 네. 네 제가 원래 가수로 이제 14년도에 데뷔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제가 속해 있던 팀이 많이 크게 잘 되진 않고 이제 또 해외 활동도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제 멤버들이 누구는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곡을 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작가로서의 생활을 조금 했었죠. 그 작곡가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많이 제 이름을 알아주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 앨범을 낼 때는 제 곡을 제가 다 하는 게 어차피 좀 익숙한 일이어서 그때도 작곡 작사하고 프로듀싱까지 참여를. 그룹이 두 개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라는 팀으로 데뷔를 하고 나중에 이제 엑소니라는 팀이랑 또 데뷔했죠. 이때 이제 팬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선후배 가수들한테도 이제 인정을 받은 것 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지. 정말로 그때 너무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분 있나? 저는 음 따로 연락이 와서 이제 같이 곡도 낸 형이 있는데 이제 프라이머리라는 형인데 어렸을 때 되게 즐겨 들었었던 노래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형님이 러브콜을 하셔서 같이 피처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낸 곡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도 이제 블레스유라는 곡이었는데. 블레스유. 어 이제 샘김님과 이제 PH1이라는 래퍼 분과 같이 함께 해서 곡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청각장애인 댄서분이시죠. 그래서 노래가 안 들리시는데 가사와 이 느낌으로 그리고 이 노래를 크게 틀어서 이제 진동 이런 걸로 좀 춤을 짜서 춤을 추시는 게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정말 예술의 한계는 없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 작업을 하면서. 진짜 예술 한계. 네. 그 디테이지의 재찬이. 네. 재찬이 우주 팬이라고. 네. 많이 또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아니 또 여기 오셔서 말씀을 또 해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찬이 재밌어.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곡. 네 네. 이것도 이제 승현이가 만든 킹카 채너럴 띵 곡이지. 네. 어떤 곡인지 살짝 설명을 좀 이 곡은 범범이라는 곡이고요 저의 좀 팝펑크, 팝 락스러운 시작인 곡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조금씩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1번 트랙 방아쇠, 2번 트랙 범범이 좀 락스러운 밴드 느낌이 많이 강한 곡인데 이때부터 많이 보여드리면서 저의 정체성이 이 컬러풀 트라우마라는 앨범으로 빵 터지게 된 것 같아서 시작과 같은 곡이죠 지금으로 이렇게 좋은 앨범이 나오기까지 되게 신나고 이것도 귀여운 가사가 재미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 공식 앵콜곡이다 맞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콘서트 공식 앵콜곡 저도 만들고 나서 많이 불러봤지만 이 곡만큼 좀 뭔가 그때 당시 뭉클하고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되게 열리고 감동이 좀 오는 듯한 그런 코드 진행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번 앨범에 또 많이 그런 곡들이 많아서 좀 벅찬, 가슴 벅찬 노래들이 좀 많이 있어서 또 앵콜곡을 어떤 걸로 할지 저의 색깔이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가보긴 할 건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이번에 앨범에서 주셔서 아, 그럼, 그럼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래가 나올 때는 이제 겨울 청량 네, 네 뭐 그 자체였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들어도 찰떡이네 요즘 뭐 날씨 좋잖아요 네 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곡 주세요 웨이딩 네, 맞아요 이 곡은 제가 작년에 이 컬러풀 트라우마 앨범이 나오기 전에 나온 앨범인데 이 곡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그런 가사를 담은 곡이고요 조금 무거운 곡이죠 범범, 파라케아, 좀 더 밝고 가벼운 곡이었다면 그 다음 두 곡이 좀 무거웠고 그래서 이번 앨범도 타이틀을 정할 때 가벼운 앨범으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지 웨이팅은 뭔가 좀 작은 소스들과 그런 코러스, 아카펠라 이런 게 좀 되게 재밌게 들어가 있는 곡이라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곡이에요 이 앨범은 전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팬분들이 한 곡만 고르는 게 너무 고문이다 힘들다 그 승현이도 타이틀곡 정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 저도 아무... 참, 다 내 자식 같은 건데 곡을 쓰면은 타이틀 정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 네 제가 뭐 어디서 들은 거지만 타이틀이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앨범을 낼 때 다 어차피 이제 앨범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 곡을 고르는 심정이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바로 그 심각이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데 반대로 제일 임팩트 있는 곡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래 들어도 좀 덜 질리는 곡 그리고 제일 타이틀스러운 곡을 좀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중적이려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김대리 피 5곡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아, 제 노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아이, 그럼 저도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반가운 기가 막히게 5곡 쫙 초이스 했지? 맞아요 그리고 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조승현이었으면 이마에 작사, 작곡, 프로듀싱 내가 담이라고 24시간 써붙이고 아이고 아이고 승현이가 겸손해서 뭐 그냥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점누냐 아닙니다 아, 이렇게 신사답게 행동을 하고 신현아 꼰대들 이렇게 신사답게 행동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천성적으로 티 내고 그런 거 싫어하는 것 같아 맞아요, 좀 과장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좀 담백한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그럼 티 내는 것처럼 찬박한 게 없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내가 승현이 대신해서 뭐 동네방네 뭐 이쪽 이제 뭐 OST 뭐 이쪽 다 소문을 내줘야지 너무 좋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OST 들어가면 벌써 나 딱 듣고 아, 이 장면에 이 곡이 삽입이 됐으면 기가 막히겠다 네 자, 이제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승현이가 뽑은 최애곡 네네 제가 뽑은 최애곡은 이번 앨범에 써 있는 Better and Better Better and Better 네 이게 제가 팬분들을 위해서 쓴 곡인데 타이틀도 좋네 네, 감사합니다. 가사가 되게 시처럼 쓰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항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삶이 좀 바다 같다. 그렇지만 같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우리 힘내서 달려가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원한 곡입니다. 네 Better and Best 이렇게 하면 좀 이제 힘든데 Better and Better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이번에 승현이가 아이돌 라디오 시즌2 네네 이거 스페셜 DJ를 한 달간? 네,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네, 원래 이제 하고 계시던 DJ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해외를 좀 나가야 돼가지고 제가 그동안 잠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 번은 어때? 뭐 일단 너무 재밌고 그날도 밖에 이제 팬분들이 와 계셨어요. 오픈 스튜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는 라디오 가서 아 그때 그날도 밴드로 이제 제가 라디오인데 이제 밴드 분들과 함께 라이브 연주를 하면서 했었거든요. 오 너무 재밌었어요. 콘서트처럼 네 그랬구나 네 아 아 그럼 이제 이번 코너는 이제 우리 승현이가 진행을 하고 일명 우주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오늘 이제 승현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팬분들이 응수 씨네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몇 개 골라서 직접 한번 읽어줘 좋습니다 상자 안에 있군요 아 아 자 도시락 같아 그니까요 진짜 많네요 진짜 많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1AF 별별별별 안녕하세요 이번 활동 너무 멋진 조승현 오빠 축구 등번호 11번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잘하니까 신문이 그쵸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브라질에는 공식적으로 1번부터 11번까지의 포지션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골키퍼 2번은 오른쪽 윙백 그리고 3번이 수비수 4번도 수비수 네 4번도 수비수 5번이 그리고 이제 볼란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6번이 왼쪽 윙백 7번이 이제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혹은 에이스나 스타플레이어들 7번을 주고요 8번도 이제 어택혀형 미드필더 9번이 스트라이커 10번 11번이 윙인데 10번이랑 7번은 또 이제 고유번으로 약간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11번도 그런 것처럼 11번은 발빠른 선수들을 11번에 많이 줬었어요 옛날에 네이마르라는 선수도 11번이었어요 10번도 차범근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11번과 10번 왔다갔다 이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막 엄청 잘하진 않았는데 아이임 잘하네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임 바로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승현이 또 네일이 벗겨지면 마음이 아팠는지 근데 네일까진게 컨셉에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제가 이번 활동할 때 여기 깜장색까지 했는데 근데 제가 일부러 한 번만 치라고 벗겨질 때까지 그냥 뒀어요 일부러 막 이렇게 벗겨지게 한 적도 있고 그게 좀 컨셉이랑 잘 맞아서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좀 더 멋있게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조승현이 대학생이었다면 저 아직도 대학생이긴 합니다만 제가 실제로 저는 제가 동화방송 대학을 나왔거든요 이제 거기 K-POP 학과가 있어서 K-POP 학과로 있다가 시설 좋지 네 그러다가 이제 다닐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됐고 만약에 다른 학교 학과를 갔다면 저는 저 경영학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경영하는 거 약간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잘 어울려 잘 그런 생각을 요즘에 왜 어른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지 좀 많이 느껴요 물론 저도 막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가 꼭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는 게 공부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번 해봐도 또 재밌게 다닐 것 같다 나중에 엔터스 하자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Y 엔터테인먼트 SY 엔터테인먼트 네 최고지 노래 너무 좋은데 음악 방송 많이 하면 좋겠어요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도 더 해주면 좋겠다 저도 음악 방송을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끝나고 바로 콘서트 준비를 한다든지 이제 제가 예를 들면 혼자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한정적이더라구요 멤버로 있으면 누가 잠깐 갔다 오고 이렇게 해도 분할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 활동을 한 그러니까 오랫동안 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시간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더 많이 다른 것들로 보여드릴 수 있게 많이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 네 입 짓는 포즈는 승현이가 직접 생각해낸 포즈인가요? 어떻게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인지 궁금해요 축구하다가 뭐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포즈가 있는데 뭐 영화에서 봤나 뭐 어떻게 제가 사진 옛날 사진들 같은 거 봤나 이제 뭔가 좀 악동스러운 이미지다 하면 뭔가 이런 포즈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화장실에서 씻을 때 많이 표정 연습을 많이 해요 혼자서 그럼 혼자 씻을 때 해야지 그거 어디 탕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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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왜 이래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혼자 씻을 때 좀 많이 표정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컨셉이랑 잘 어울릴 만한 표정 뭐 각도 뭐 이런 걸 좀 또 하나 읽어볼게요 저번에 암말함이란 노래를 애니 보고 작사했다 그랬는데 어떤 애니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고마워 어 어 이거 안녕 이란 말도 함께 어떤 애니 어 뭐였지 근데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만화를 좀 좋아해가지고 어 어 이제 뭐 웹툰이라던지 또 여러가지 만화들을 많이 보는데 또 웹툰은 또 네이버 웹툰 재밌게 보고 있구요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사실 그냥 뭐 그런 종류의 약간 만화들은 다 이렇게 보다가 그런 영감이 약간 한 곳으로 이렇게 그냥 암말함이랑 그걸 쓰게 된 이유가 그냥 여러가지 웹툰이 좀 아니면 여러가지 만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웹툰으로 따지면 저는 뭐 꼽자면 하나를 꼽자면 연애혁명이라는 웹툰 그런거 보면은 아 다이텔이 좋네 네 그런 되게 일상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아져 있거든요 고등학생 시절에 그런걸 보면서 좀 아 이렇게 이 주인공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저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를 저만의 방식으로 또 생각하고 풀어내는 거죠 응 그렇지 그렇지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앨범 활동을 하면서 이게 무슨 글씨인지 사실 무슨 말씀이지 혹시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아실까요 어 만들 때 재밌게 이걸 어떤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냐면 캐롤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원래는 오 그랬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했던 선배님들의 색깔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되게 어 뭔가 예전에 제가 즐겨뒀던 가요와 되게 비슷하게 나와서 좀 재밌었던 되게 의외의 발견을 탑라인과 트랙을 매치시키면서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끼리 만들면서 만드는 사람들께 되게 재밌게 들으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럼 됐지 뭐 네 마지막 쪽잖아 좋습니다 하나 하나 그러면 밑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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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읽어볼게요 검은색 네일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 컬러는 왜 블랙으로 했나요? 검은색 어 아까 했잖아 네 했으니까 이거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검은색 블랙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같이 이제 공유를 okay를 공감해주셔서 하게 되었죠 자 승현이는 요즘 무드들 사이에서 유행인 돈가스 많이 먹어 하는 말 알고있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팬사인회에서 돈가스 많이 먹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요즘에 그런 밈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게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돈까스를 좋아하는데 매번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승현아 오늘 뭐 먹었어? 라디오 출근길이나 제 라이브 방송할 때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그때마다 돈까스를 먹었더라고요 웃긴 게 누가 보면 매일 돈까스 먹은 걸로 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돈까스만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약간 돈까스랑 피자만 먹고 사는 사람이 돼서 이제 승현아 돈까스 많이 먹어가 그냥 인사네 약간 인사처럼 이야 저는 제가 그렇게 돈까스를 많이 먹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돈까스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엄청 먹은 거네 팬분들이 물어볼 때마다 뭐 먹었어 돈까스예요 뭐 먹었어 돈까스예요 엄청 먹은 거지 엄청 많이 먹었어요 자 이제 다음은 무지 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쏴드릴 수 있는 시간이다 네 일명 음수신의 밸런스 게임 승현이가 밸런스 게임 아주 엄청 좋아한다며 네 제가 근데 밸런스 게임 내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저는 만약에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친구한테 만약에 너가 맨날 이거랑 저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먹고 살아 라는 얘기를 질문하면 아 나는 그래도 이거 고를래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재밌는 게 이걸 골랐을 때 아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A랑 B가 있으면 나 B 먹을래 제가 A를 고르기 원했는데 B를 얘기하니까 근데 B를 고르면 너가 평생 물을 못 먹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에 아 그래 A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네요 야 그 가게의 밸런스 게임이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오늘 밸런스 게임은 승현이랑 마음이 통하는 무주들의 커피 쿠폰 5장 승현이의 대답을 맞추는 댓글 5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갑시다 좋습니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둘 셋 아이스 아메리카노 랩 있는 솔로 공연 대 랩 없는 밴드 공연 하나 둘 셋 랩 없는 밴드 공연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시바견 대 햄스터 저는 시바견 24시간 동안 귀엽기 대 24시간 동안 섹시하기 아 이거 너무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항상 귀여울 건지 섹시할 건지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귀엽지도 섹시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데 아 제가 항상 섹시하다라는 말보다 좀 귀엽다라는 걸로 선택이 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섹시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라이브 방송 무조건 10분만 하기 대 공연 무조건 30분만 하기 저는 라이브 방송 10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무즈들이랑 야자타임 대 음수 사장님이랑 야자타임 대 저는 무즈들이랑 야자타임 무즈팀이랑 야자타임이 좋지 아니요 평생 물 대신 도라지차 마시기 대 치킨 먹을 때마다 넘어지기 저는 치킨 먹을 때마다 넘어지기 넘어지면 되지 뭘 그래요 라이브 도중 가사 잊어버리기 대 라이브 도중 살애들리기 하나 둘 셋 저는 라이브 도중 살애들리기 같은 것 같아요 네 가사 잊어버리기 아 가사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갈 수 있지만 사례는 이건 진짜 특히 고음 오렌지색 하트 대 파란색 하트 하나 둘 셋 파란색 하트 오우 우주 단독 콘서트 천석 매진 대 응수 씨네 락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하나 둘 셋 아 어렵다 좀 잔인하네 이거니 고민한 척 하네 사실 제 머리에서 시키는 것과 마음에서 시키는 대답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지 그러지 그렇지만 마음의 대답 아 마음의 대답은 제 공연 전석 매진인데 그렇지만 응수 씨네 락 페스티벌 헤드라이너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너를 하고 우주 단속 콘서트를 그 다음에 하면 전석 매진이 되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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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락 페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순서를 정하면 돼 락페 할 때 와줘 승현이가 그럼요 그러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승현이가 직접 한번 멘트를 해 주시오 네 저랑 마음이 통한 무드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도라지 차가 좀 냄새도 그렇고 좀 쓰지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제 목 때문에 이런 걸 써주신 것 같아요 목 관리할 때 도라지 차가 좋으니까 그렇죠 목엔 도라지요 네 저도 그래서 좀 중요한 공연이 있거나 할 때는 도라지를 좀 잘 다려가지고 좀 이렇게 차로 꿀이랑 같이 해서 꿀이랑 해서 꿀이랑 먹어야 돼 먹어요 파란색 하드 파란색 어떤 거 좋지 아까 그 노래할 때 뭔가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시원해 보여요 주황색도 좋아하는데 제가 제가 쓰는 핸드폰에 있는 이모티콘만 생각해서 그런지 핸드폰에 있는 주황색은 좀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이랑 살짝 거리가 먼 주황색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이 여기 앞에 있는 요런 주황 색깔을 쨍한 걸 좋아하는데 근데 조금 더 웜톤인 주황 색깔이 있어서 그래서 파란 색깔 그래서 파란 색깔 주황색이랑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말 제가 되게 낭만 있는 걸 좋아하는데 낭만을 좋아하는데 주황색이 그걸 제주도를 되게 좋아해요 제주도 가 있는 걸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갔는데 바다에 어느 날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은 날에 바다에 가서 이제 막 정리를 하는데 노을이 지었는데 바다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주도 바다가 근데 그 색깔이 파란색이랑 주황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 파란색이랑 주황색이 나한테 좀 낭만을 준 색깔이니까 좀 가슴속에 앉는 색깔로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 팬분들과 저의 색깔이 파란색과 주황색이 됐어요 파주 파주 명이? 파주예요 파주 라이브도 한 곡 더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 어떤 곡? 아까 제가 많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안녕 이란 말도 함께 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 이란 말도 함께 네 안녕 이란 말도 함께 뭔가 이제 이런 곡이에요 안녕 연인이 헤어지게 되면 안녕 이란 말을 하잖아요 잘 지내 근데 너를 너무 사랑하니 그 너가 안녕 이란 말도 함께 기억해서 마주쳐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게 그 안녕 이란 말도 함께 기억할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굉장히 뭐 좀 슬프면서도 꼭 필요한 말이네 하여튼 뭐 준비되면 바로 들어보자고 네 좋습니다 다들 이어폰 꽂고 들어주세요 우리 영수 씨네 고막 멜팅데이 이어폰이나 헤드셋 착용하시고 입체 공간 음향으로 라이브를 들어주시면 고막이 녹습니다 좋은 노래 이어폰 그 우리 노래 우리 노래 witness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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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